앤크리에요? 아이고, 감사합니다. 와, 너무 너무 감사드려요. 와, 이렇게 진짜 비가 좀 많이 지금 오고 있는데요. 분위기는 진짜 어떤 화창한 날씨보다도 분위기가 좋은 것 같습니다. 음, 이제 마지막 곡입니다. 마지막 곡인데, 오늘 여기 계신 여러분들 다 같은, 다 같은 목소리로, 진짜 큰 목소리로 정리해! 딱 세 번 한 번 외쳐주세요. 제가 하나 둘 셋 하면 정리해 세 번만 앵콜 대신에. 자, 하나 둘 셋! 정리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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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 이렇게 힘이 없지? 네, 감사합니다. 오늘 초대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. 진짜 마지막 곡 불러드리고, 저는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. 늘 건강하십시오. 정리해 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 자, 강호성이랑! 자, 성모님이랑 박수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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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한 번 더 하늘의 한 번 세게 일어나지요 하늘의 한 번 더 홀로 가봅니다 여러분 여러분 지내세요 자 출석오신 분들 다같이 박수와 함성 만나보세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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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직도 이 천자로 만나보세요 자 한 번 더 알려리 보냐라고 알려리 보냐로 넘어간다 오늘 여기 영동 보도 침재 오신 여러분 매일매일 건강하시고 부자 되세요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